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4일 금요일 오후 5시입니다. 17시 이제 주간 백훈종 위클리 비트코인 저희가 주간이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 격주로 진행되는 주간 백훈종 제 옆자리에는 샌드뱅크 스매시파이의 백훈종 이사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만에 뵀네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요. 네 저희가 이드클리라고 해놓고 사실은 바이 위클리라는 그렇게 누군가 말하기도 했는데 자 오늘 이야기 저희 뒤에 보이시죠? 이더리움 ETF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다루게 될 예정인데 제가 사실 이 컨셉의 아이템을 잡을 때 주제는 비트맥스가 이야기하는 이더리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죠. 이더리움 ETF가 승인된다 안된다 했을 때 솔직히 지난주까지만 해도 택도 없다. 25%의 확률. 사실 25%의 확률이라고 하면 안된다고 보는 게 맞았었는데. 그렇죠. 뜬금없이 됐어요. 이 사태의 전환을 보시고 무슨 생각 드시던가요? 일단 뭔가 이유가 있겠지 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게 좀 답답하고요. 이제 생각이 정리되고 나니까 설령 진짜 만약에 승인을 한다면 미국이라는 거대한 금융제국의 레귤레이팅 시스템이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겠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마침 오늘 아침에 승인이 돼버렸죠. 그래서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오늘 이 말씀드릴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안티팬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방송을 만들어드리겠다라고 저한테 선포를 하셨는데 과연 어떤 방송이 나올지. 그러면 이제 단적으로 백분총 이사는 이더리움 ETF는 안 될 거라고 보셨었단 말이죠. 그게 정상이라고 봤던 거죠. 그게 정상이다. 올려오겠네요. 그게 정상이었어. 아무리 봐도. 에릭 발추나스라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도 월요일까지만 해도 25%를 예상했던 게 누가 봐도 이거는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이더리움 문제 이런 거는 다 떠나서 그냥 정치적인 이슈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 증권성 이슈도 해결이 안 되고 있었고 뭔가 이게 진전되기 위해서는 그런 쌓여있는 이슈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된 게 없이 그냥 데드라인만 다가오고 있었으니까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당연히 본 거죠. 이건 상식선에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갑자기 DTCC에 이더리움 ETF 이름이 올라갔죠. 그게 무슨 뜻이냐. 이제 새로 제출을 하라 한 거예요. 19 before. 19 before. 포멀 거래소들에 NYSE, CBOE 이런 거래소들에 다시 수정 제출을 해라라고 급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한 2, 3일 만에 이 거래소들이 그걸 고쳐가지고 제출을 한 겁니다. 이 과정이 비트코인 ETF 승인돼서 상장될 때도 똑같이 있었거든요. 이거 그러면 승인되겠는데 해서 이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이 가능성을 75%로 올렸죠.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승인된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순차적인 순서를 밟아서 승인된 것처럼 보이지만 비트코인이 걸었던 그 길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일주일 만에 걸어버린. 일주일도 아니죠. 4일 만에. 4일 만에. 순식간에 그냥 예탁결제원, 티커가 등록됐고 19b4번의 형식의 신청서를 다시 수정해오라 그러고 이게 갑자기 되면서 그것도 이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계속 트위터 올리면서 업데이트해주고 한 비트코인이 한 한 달 반 정도 했던 과정을 그냥 뭐 한 4일 만에 그냥 해버린. 그렇습니다.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왜 이런 태세 전환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추측만 있을 뿐 정확한 공식 성명이나 이런 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늘 드릴 말씀도 제 추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급변했나 상황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더 ETF가 나오고 알트코인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들은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죠. 좋습니다. 김준보 의원님의 바이든 입김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배런스 보면 트럼프의 암호화폐 기부금을 받기로 한 그런 결정부터 시작을 해서 여론조사를 아마 돌려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J.B.121이라는 이제 SEC의 행정명령을 뒤집는 하원의 입법안에 대해서 바이든이 거부권을 2주 전에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반론과 그 다음에 반대표들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마 SEC에 통해서 이더리움 ETF 좀 생각 좀 해보지 않겠니? 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트리거가 됐다는 인터뷰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발초라스도 트위터에다가 쓸 때 거기에 increasing political issue라는 이름을 트위터에다가 담았었거든요. 문장 자체를. 그렇죠. 정치적인 이유에 가깝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가 맞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그다음에 하원 상원 전부 다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양측으로 완전히 갈려있거든요. 말하자면 하원은 현재 이제 다수당이죠. 저쪽 민주당이 굉장히 반대예요. 아닌가요? 공화당의 다수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많고요. 하원은 공화당이 많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들이 초당적으로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는데 그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상원에 있는 반대파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굉장히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들을 진행시키지 않도록 잘 진행이 안 되도록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 현재 전국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암호화폐 육성하기 싫어하고 그다음에 중진 의원들. 세넷에 보면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가 낸시 펠로시 하원의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반 암호화폐의 론자들이죠. 자금 세탁에나 이용된다. 범죄에 연루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데 이런 분들도 지금 갈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FIT21이라고 하는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24th. 그 법안이 친암호화폐 가이드라인 법안인데 그게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그 하원에 통과할 때 초당적으로 결의를 했거든요. 거기에 민주당 쪽 동의하는 의원들의 이름에 이 낸시 펠로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왔었던. 네. 원래는 반대했던 사람인데 전향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도 반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은 반 암호화폐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플러스 공화당은 친암호화폐 자연스럽게 구도가 형성돼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현재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잘 물었죠. 그래서 NFT를 통해서 선거 자금을 모으질 않나.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유세를 하지 않나. 나중에 나 대통령 되면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안들을 전부 다 통과시키겠다. 법안들 다 통과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구도가 갈려버렸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틀 전에 나온 3일 전에 나온 미국에서 나온 기사가 뭐냐면 미국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엘리자베스 오렌 의원과 척을 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너무 디지털 자산법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이러면 우리 진다.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이러면서 이제 빼고 간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론으로서 민주당의 어떤 바뀐 당론으로서 게리긴스러를 압박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SEC한테 이거 알트코인들 싹 다 해가지고 ETF 좀 승인해봐. 그래야 우리가 이번에 11월에 대선이 다가오는데 좀 유리하다. 이랬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 뭡니까? 그냥 정치적인 이슈로만 이걸 볼 게 아닙니다. 거기 위에 존재하는 상황이 있죠. 여러분도 다 맞춰보시겠어요? 미국 대통령 후보들과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 상원과 하원과 이런 정치인들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상황이 있죠. 미국에는. 뭐 일루미나티예요? 은행들이죠. 은행들. 대형 은행들이 결국 미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 ETF 나올 때도 똑같은 이슈가 있었어요. 누가 이거를 하게 만들었냐. 왜냐하면 다 싫어했잖아요. 그때 정치인들은 게리 갠슬러뿐만이 아니고 모든 정치인들 다 싫어했어요. 그때는. 트럼프는 관심도 없었고. 근데 이제 그레이스케일 소송 결과 때문에 갑자기 급변했죠. 그렇죠. 근데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가 사실상 다 들여다보면 그 승인을 추진했던 블랙락이라고 하는 거대 금융사.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그리고 이제 피델리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후문으로 들리는 거는 게리 갠슬러를 아주 효과적으로 압박할 만한 그런 엄청난 파워가 있는 그런 금융기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작년 12월 뭐 이때쯤에 금융 큰 뉴욕의 월가에 큰 이 금융가들이 모이는 큰 파티가 있었대요. 연말 파티가 있었겠죠. 연말 파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거기에 참여했던 어떤 분이 이제 레리 핑크 블랙락 회장한테 물어봤대요. 그거 비트코인 ETF가 정말 나오겠느냐. 게리 갠슬러가 굉장히 싫어하던데. 그랬더니 또 그랬다는 거예요. 게리 갠슬러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얘기가 이미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격하게 뭔가 이렇게 된 거는 정치적인 아젠다가 맞서 떨어지기도 했지만 은행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더 중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은행들이 왜 필요하냐. 지금 은행들은 계속해서 장기채에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장기채 수익률이 박살나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익을 더 키우고 수익을 못 보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은행들이. 수익을 더 보고 싶은 은행들 입장에서는 더 정확히 말하면 연말 보너스를 두둑히 받고 싶은 인스튜션의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해요. 그럼요. 언제까지. 미국의 아이비들은 우리나라 은행과는 조금 하는 일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맨날 하는 일이 비슷하니까 다른 걸 찾아야 내 수익도 올라가고 회사 수익도 올라가고. 맞아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만큼 보너스를 받던 채권 시장이 좋을 때 그리고 굉장히 아무튼 장이 좋을 때 이렇게 다 받았는데 이게 약간 슬로우하다? 그리고 기준금리도 잘 안 내려오고 증시도 뭔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은행 주들이 안 올라가죠. 중요한 거는. 그렇죠. 매그니프센트 세븐. IT 대형주들만 올라가고 은행주들이 안 올라가요. 그런 것도 이제 은행들 입장에서는 싫은 상황일 테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하다. 이거를 이제 보고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ETF부터 시작해서 추진을 했겠죠. 이거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 ETF는 말 그대로 패시브 펀드이기 때문에 그냥 주문 들어오면 사고 매도 주문 들어오면 팔고 이것밖에 없어요. 딱히 에이전트가 하는 게 없죠. 네.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를 대규모로 가져가기는 이것보다 지금 AUM이 훨씬 더 커져야만 그게 가능하지 지금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사실 너무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트코인 시장이라는 거는 지금 거래소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만 봐도 펌프 앤 덤프가 일어나는 것만 봐도 이걸 우리가 만약 할 수 있으면 엄청난 차익거리의 기회와 중개 수수료와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재밌지 않을까? ETF 좀 내봐. 이렇게 압박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차익거래가 어떤 건지는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대형은행들, 미국 대형은행들은요. 장기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박살이 나고 있고 채권 데스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재미없다고 은행에서 채권 트레이딩 하시던 분들 재미없다고 나오시는 분들이 덜어 있었어요. 지난 1년 동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타겟 책으로 암호화폐를 한번 탁 물고 탁 물어가지고 정치권이라는 게 딱 맞으니까 또 아젠다도 맞으니까 진행해가지고 지금 ETF 출시를 결국 이끌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권의 뭔가 욕심과 먹거리를 찾기 위한 생각들 그리고 주도권을 먼저 잡아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정치권의 아젠다와 맞아떨어지면서 파격적으로 비트코인 ETF가 1월 달에 나왔고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대선을 앞둔 행정부 수장 입장에서 이더리움 ETF를 좀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다음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이제 내용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간에 미국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인구 수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8,500만 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고 보수적이라고 하니까 그냥 1억 명은 일단은 암호화폐를 갖고 있다고 하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ETF가 암호화폐에서 기초자산으로 돼서 나온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파급력이 있었고 그래서 이더리움이 상당히 올랐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장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67개 6만 7천 달러까지 내려왔어요. 아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이더리움 ETF 호재 아니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었고요. 그렇죠. 이더리움은 3000대 초반에서 지금 3800달러 3700달러까지 20% 이상 올랐고 물론 비트코인도 7만 달러 이상으로 다시 재도약을 했습니다만 오늘 심지어 승인이 된 이후에 1%, 2% 정도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상치가 않은 모습인데 일단은 그런 지점에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 장표요. 그런데 이제 가격은 내려왔는데 비트코인 ETF 최근에 가격을 주도했다고 생각되는 기관의 유입은 굉장히 양호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 ETFfundflow.com 우리 샌드뱅크 스매시파이에서 직접 만든 그런 그래프를 보고 계시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최근에 추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전체 시계열입니다. 1월 11일부터 오늘까지 ETF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AUM Assets Under Management를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가장 위에 있는 파란 선이 전체 토탈 11개의 ETF의 토탈 AUM이고요. 오렌지 색선 바로 밑에 있는 게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중간에 있는 하늘색 선이 그레이 스케일. 그레이 스케일이 GBTC죠. GBTC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그래서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블랙락과 피델리티 그리고 비트와이즈 이렇게 순서로 될 겁니다. 그래서 추세를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저렇게 움푹 슉 파인 부분이 지금 있죠. 5월 달 들어서. 4월 말 5월 초에 한번 훅 내려왔다가. 그렇죠. 그때 이제 파란색 선 가장 위에 있는 파란색 선도 엉덩이로 슉 들어가는 느낌이 들죠. 그 후로 반등을 해서 지금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비트코인 ETF와 ETF AUM의 그래서 증감과 비트코인 가격은 연초부터 그랬지만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여 오고 있어요. 최근에 ETF로 다시 들어오는 자금의 규모가 일간 유입 규모가 다시 10억 달러 이상. 많은 날은 30억 달러.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좀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중이었죠.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좋았던 그런 비트코인 ETF 미국 겁니다. 미국 게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다음 장 한번 보면요. 제가 넷플로우로만 봐도 이게 뭔가 갑자기 그래프가 활동량이 커진 모습을 최근에 또 보이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지금 저 그래프에서 가장 봉우리가 높게 솟아있는 저 지점이 비트코인 일간 유입량이 가장 컸을 때예요. 전체 유입량이 가장 컸을 때. 근데 지금 빨간색 점선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저게 30억 달러 들어왔을 때일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준이 높죠. 이전과 비교해봐도 밀리지 않는 일간 유입량이 한 번에 들어온 거고. 파동의 크기가 많이 커졌어요. 최근 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 조금 이제 안 들어오고 그 다음날 다시 10억 달러 이상 들어오고. 이제 1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가 일간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장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더리엄 ETF가 75%씩이나 될 것 같아. 혹은 스탠다드 차타드는 80에서 90% 이상 승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5월 20일 주간 이번 주 월요일부터 쫙 이렇게 기세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덕에 지금 보시면은 맨 위에 10일 날, 5월 10일 날 유출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조금 앞이죠. 그리고 나서 뭔가 그래도 비트코인 ETF가 흐름이 나쁘지 않다가 이더리엄 ETF 얘기가 나오면서 숫자가 앞자리가 그냥 하나 더 생기고. 그리고 3이 되고 엄청 커졌어요. 결국에는 9거래일 연속 순유입이 되는 그런 순탄한 모습을 보이는데. 맨 밑에 초록색이 이제 오늘 새벽에 마감됐던 비트코인 ETF의 유입량 전부 순유입으로 마감이 됐고. GBTC만 좀 유출이 되고 GBTC의 유출은 좀 흔한 일이긴 하니까. 저거는 근데 이더리엄 ETF 기대감 때문이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계속 5월 달 들어서 지금 좋았던 겁니다. 뭐가 더 앞서냐 이제 그 문제인데요. 거시경제가 훈풍이 불면 ETF 인플로어가 많아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그런 어떤 사이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연준의 의사록도 나왔었고요. 그 전에 파월 의장이라든지 연방은행 총재들의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들이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5월 10일 이후에 상당히 미국장도 엄청 좋았잖아요. 같이 좋았죠. 미국 증시랑 같이 엄청 동반 상승했던 그런 모습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코인 시장은 좀 더 좋아지겠지 하는 그런 목소리도 상당히 나왔었는데. 그 다음 장표를 보시면요.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좋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토탈 큐뮬레티브 플로우 누적된 것도 좀 잠잠하고 움푹 들어가기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다시 갑자기 기울기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누적된 게 많아졌다는 얘기고요. GBTC도 순유출 행진을 엄청 하다가 엄청 작아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의 미미합니다. 나가는 거. 그리고 최근에 또 이틀 정도 굉장히 큰 인플로우가 들어온 날들도 있어서. GBTC에도 인플로우가 들어오네 하면서 시장에 더 환영했던.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흐름은 한 2주가 상당히 좋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분위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홍콩에도 ETF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거기는 BTC, ETH 다 있어요. 지금 이거 먼저 비트코인 2주 플로우인데 빨간색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며칠만 봐도 숫자가 막 크지도 않고요. 여긴 또 왜 다릅니까? 이거는 아시아 증시랑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지금 3대 지수가 다 최고점을 달성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연초지에 비해서 보이고 있는데. 이게 결국 강달러로 이어지거든요. 강달러 때문에 지금 일본, 한국, 중국이 다 고통받고 있잖아요. 힘듭니다. 엔저, 원저, 위안저입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아시아 쪽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통화가치 하락, 달러 대비 통화가치 하락 때문에 수입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상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를 이루지도 못하는,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홍콩도 마찬가지로 홍콩 ETF는 결국 중국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그리고 아시아 시장, 동아시아 시장하고 맞닿아 있는 시장입니다.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미국 그냥 닫았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장이긴 하나. 굳이 그렇게 홍콩까지 가서 이렇게 투자를 할 정도로 다이렉트 트레이딩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저희랑 같은 코리아 스탠다드 타임에 있는 이쪽 기관들이 ETF,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으면 홍콩 비트코인 ETF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기관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 ETF에 투자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 시장이 저렇게 계속해서 유출, 유입했다 유출이트라고, 유입했다 유출이트라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ETF, 홍콩발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유출이 어마무시한 날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쌓아왔던 유입량을 하루 만에 날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튼 최근에 백훈종 이사께서 설명해 주시기로는 이제 비트코인 ETF, 홍콩발 거는 그래도 이런 유입세 자체가 있다는 것에 의미를 상당히 두시고 그렇죠. 성공적인 협발을 내딛은 상태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홍콩 아시아 증시, 아시아 상황에 영향을 받은 홍콩, 그리고 지금 부침을 좀 겪고 있는 오늘 새벽부터의 비트코인 가격, 이더리움 가격도 크게 더 오르지 못했고 그래서 그 이유를 어떻게든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자면 매크로 압력이 돌아온 것이 아닌가. 최근에 이제 뭐 한 2, 3주 좋았다고 해드렸는데 어제 나온 5월의 의사록을 보면은 이제 어제와 오늘의 침체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뭐 하반기에 금리 인상될 것이다. 재무부가 돈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2주 동안 하더니 갑자기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의사록 딱 가보니까 금리 올릴 수도 있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정상적인 결정을 하는 만약에 연준이 정상적인 독립적인 결정을 하는 기구라면 인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인상해야 돼요. 이미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5.5%에서 멈추지 말고 지금 목표 인플레이션이 2%인데 3.4%, 3.5% 오버해서 머무르는 게 지금 2년이에요. 그렇죠. 아직도 못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기준금리 인상을 더 하는 게 맞죠.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1목표라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완전고용과 인플레이션 억제가 연준의 두 마리 토끼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무조건 기준금리나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인상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인상하지 못하죠. 왜냐면 그랬다가는 너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고 있는 빚의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고 33조 달러가 넘는 국가 채무를 지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천조국이라는 별명이 있죠. 국방비 예산만 한 해 천조를 쓴다고. 근데 그 천조 국방비 예산을 뛰어넘는 한 해 이자를 내야 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자가 천조가 넘는다. 네. 1300조입니다. 이런 나라가 저렇게 금리가 높아버리면 더 늘어나잖아요. 빚 부담이 이제 이자 부담이. 그러니까 연준은 사실 이런 건 상관없어요. 원래. 이 연준의 역할은 물가 상승을 막고 완전 고용을 이끌어 내게 통화 정책을 펼치면 되는 곳이긴 한데 국가 부채 어쩌고 빚이 어쩌고 이자 어쩌고는 재무부가 알아서 잘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는 이제 물가 잡고 고용 잡고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통화 정책으로. 맞습니다. 독립기구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사실 안 하고 있다는 게 다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재무부 장관 제니 옐런 뭐 했던 사람인가요? 연준 의장이죠. 연준 의장이었죠. 파월 의장과 아마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아무튼 인상을 못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가 2%를 정말 달성할 수 있느냐. 어렵다고 봐요. 지금 너무 급격하게 기준금리 인상을 한 것 때문에 경제에 여러 가지 이상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 2년의 레깅 이펙트를 두고 계속해서 이상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튼 물가는 안 잡히고 있습니다. 뭐 지정학적 이슈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고 그래서 기름값 올라가고 그러니까 기름값 안 잡히니까 난방비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 올라가고 주유비 올라가고 그러니까 외식비 올라가고 뭐 아무튼 기준금리 그리고 못 내리니까 쉐터 미국에서는 부동산을 다 월세로 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전세로 하는 게 아니라 월세 비용이 안 내려와요. 월세 비용은 잡히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전체 CPI로 보면 0.1%포인트 내렸다. 그래서 시장이 환호했다. 이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거비용. 사람들이 다 한 달 동안 버는 돈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부분이 렌트비인데 그 렌트비는 안 꺾이고 있어요. 0.5%에서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하우징 시장이 미국이 지금 다른 게 다 좋아진다고 해도 하우징 안 좋아지면 말짱 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이 안 내려오니까.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높으니까. 집값이 안 내려오고 그러면 렌트비도 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은 아무튼 계속해서 구매력은 깎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부담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증시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비 여력을 안 줄이는 거예요. 소비 여력을 안 줄여서 소비를 계속해요. 어떻게 하느냐? 빚을 내요. 그래서 채무 비율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신용카드빛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미국 지금. 그다음에 BNPL이라는 또 새로운 핀테크도 나왔죠. 바이 나우 페일 레이터. 그것도 딜링퀸스라고 하는 부도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들이 다 미국의 가게를 소비를 꺾이지 않게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상환이 잘 안 되고 있고 돈이 안 돈다. 돈은 안 돌고 있어요. 하지만 소비는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높아요. 그리고 연준도 딱히 이걸 잡을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미국인들은 계속 소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더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겠죠. 그러면 경기가 계속 좋으면 돼요. 그러면 사실 골디락스예요. 여기에서 GDP 성장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아득하고 살만한 그런 환경. 금리 높아도 돼. 물가 높아도 돼. 나는 어차피 돈 쓸 여력이 있어. 라는 걸 방증하는 거니까. 그런데 미국 GDP가 1분기에 어떻게 됐어요? 2.4% 예상했는데 1.6% 나왔어요. 엄청난 미스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꺾이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이게 소비가 꺾이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에요. 정확히 말하면. 소비가 꺾이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 침체예요. 스택으로 가는 거군요. 네. 스택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 GDP는 70%가 소비가 차지해요. 내수가. 내수가. 미국 내수가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꺾이면 바로 GDP 하락이에요. 그러면 침체예요. 그러면 연준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인하를 하는 거예요.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를 인플레이션 잡는 것보다 더 급한 게 경기가 하락하는 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GDP가 계속 꺾이면 이거 침체로 가겠다. 스택플레이션 진짜 터지겠다 싶으면 막 내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지금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오늘 이제 PMI 지수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와서 생산자 지수가. 네. 생산자 지수가. 연준이 다시 기준금리 인하 안 할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더리움 가격도 떨어지고. 그런데 사실상 계속해서 경기가 침체하면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유동성 완화잖아요 다시. 연준은 다시 양적 완화로 간다. 이미 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증시율을 비롯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훈풍이 불 건데 계속해서 면밀히 시켜봐야죠. 그래서 어제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제가 장표에는 쓰진 않았습니다만 JP모건에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어떤 애널리스트의 입에서 하반기에 장밋빛만 보이진 않고 이제 크게 떨굴 날이 올 수도 있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의 기사가 인터뷰로 한번 나왔다는 말씀도 한번 드리면서 아마도 이런 상황을 인식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자 한번 이렇게 채팅 한번 볼까요? 뭐 강제가 더럽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용슬라님 감사하다고. 자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알고랜드 오브 알고랜드. 전 비트맥시니까 이더를 싫어하지. 아 쟤는 비트맥시다. 이더를 싫어하시지는 않잖아요. 안 좋아하는 거지. 조금 무게추를 두자면 싫어하는 쪽에 가깝긴 합니다. 얼마나 안 좋아하는지는 이따가 체크해보고. 전 장표에 아까 한마디 들한 게 있어서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오늘자 기사이면서 어제자 기사이기도 해요. 유럽중앙은행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이끄는 유럽중앙은행은 6월부터 기준금리도 인하하겠다 그래요. 물론 미국만큼의 파급력이 있는 22의 결정은 아닙니다만 이게 세계를 일단은 경제 섹터를 이제 절반을 딱 나눴을 때 한쪽 측면에서는 돈 푼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은 어찌 됐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분위기는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으세요? 하반기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 할 건데 계속해서 말을 저렇게 하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게 다 그 내용입니다.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 할 수밖에 없어요. 페이크다. 경기에 소비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페이크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미국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페이크 칠 여력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준금리 인하 얘기가 벌써 나오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피그스 이래갖고 다 죽는다 이랬었잖아요. 유럽 중앙은행 위원들 중에 적극적으로 6월 기준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었다는 게 지금 저 말씀하시는 6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드 총재는 지금 어떠겠다 말은 없지만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타월처럼. 그런데 그녀의 발언권이 그렇게 크지 않다. 왜냐하면 너무 22위원들 중에 강경하게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도 거기는 상황이 급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 지금 성장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유로조 입장에서는 지금 워낙에 유럽이라는 땅덩어리가 크고 각국의 사정이 다 다른데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좋다는 소리가 워낙 파열음이 나오고 있으니. 또 거기서 또 한쪽에서 전쟁을 두 군데나 하고 있잖아요. 유럽에서. 전쟁하고 있죠. 게다가 독일은 우리나라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국이잖아요. 수출로 유로화를 벌어와야 되는데 아까 아시아 3국이 강달러 때문에 지금 저현상 고통받고 있다. 독일도 똑같습니다. 지금. 독일도 계속해서 유로경제를 떠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물건은 많이 팔릴지 몰라도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아 경제. 엔저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이 엔저의 피해를 보잖아요. 독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수출 강국이니 세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더 통화가치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수출 경쟁력에 일본과 비길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독일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독일 내 수입 물가가 올라가요. 인플레이션 더 안 잡혀요. 그러면 성장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중앙은 기준금리나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크립토 이야기를 하는 방송에서 저희가 지금 종합경제 시간을 갖고 있는. 글로벌 경제. 그런데 이제 종합매크로 경제를 얘기하는데 이게 예전 같으면 크립토 얘기할 때 이 정도까지 얘기를 깊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필요 없었죠. 지금은 워낙에 다 ETF를 통해서 혹은 이제 모든 영향을 크게 받다 보니까 특히 오늘 같이 이더리움 ETF가 승인됐어 이랬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휘잉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는 확실히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실데나필님 굉장히 인상적인 아이디를 가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좋아요라고 말씀해 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장표 보겠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비트코인으로 돌아오면요. 뭐 최근에 당당히 장세가 좋았다가 오늘 좀 꺾인 장세고. 이게 어제 나온 뉴스이기도 한데요. 채굴난이도가 올라갔다라는 기사가 있길래 제가 하나 집어와봤어요. 이게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뭘까요. 당연히 좋은 뜻입니다. 비트코인 채굴난이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그만큼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해시레이트 차트를 같이 보면 좋은데 반감기 때문에 해시레이트가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꺾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이제 그걸 견디지 못하는 일부 채굴자들이 채굴에서 낙오됩니다. 그러니까 해시레이트가 떨어지죠. 해시레이트는 결국 이제 전기량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떨어지는데 지금 그거를 어느 정도 4월 20일이잖아요. 해시레이트 따지면 컴퓨팅 파워죠. 그렇죠 연산율이죠.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웬만한 채굴자들은 다 적응을 끝냈어요. 블록당 3.125 비트코인의 매출로도 버틸 수 있게 다 적응을 끝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경쟁이 붙을 거 아닙니까 이들끼리. 먼저 적응 끝내는 애들이 나오고 그러면 나도 따라갈게 하고 막 이제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죠. 그게 지금 저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하냐면 채굴 해시레이트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경쟁이 세지면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채굴 난이도라는 걸 2주에 한 번씩 조절을 해요. 그런데 경쟁이 세지면 높여버려요. 그래서 더 채굴자들이 쉽게 채굴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난이도가 올라갔다. 2주에 한 번씩 난이도 조절 주기가 찾아옵니다. 그 주기에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결정되고 아니면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올라갔다는 건 해시레이트가 많이 올랐다. 그 말은 채굴자들이 4월 20일 반감기에 적응을 해서 다시 경쟁이 불붙기 시작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먼저 채굴할래에 요이 땅 할 준비태세를 채굴자들이 갖추고 있는 상태다. 그렇죠. 그래서 호재로 해석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 맞습니다.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면 가격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지만 따라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워낙에 지금 7만 달러 이상을 계속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최근에 며칠 동안 한 3, 4일 올랐다가 다시 또 오늘 한 2천 달러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 힘을 못 받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채굴장표를 한번 올려드렸습니다.